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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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우 정말 멋있게 나오고 싶어하더라고 지금 을지부에 도착해서 이제 을지부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에 걸맞게끔 방금 옷을 지급을 받았습니다. 바로 우리 북군 이제 최고의 전투력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새롭게 바뀐 디지털 전투복입니다. 저는 처음으로 입어보는데 을지부대 원체 춥다 보니까 맹추위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또 이렇게 병사들 각자가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따뜻한데요. 자 일어나자. 우완아하지자. 아 고춧가루 자 이제 전방 경계 근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총을 또 받고 직접 근무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떨리고 긴장도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